안녕하세요. 까라TV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 성희롱 사건 접수받고 경찰에 가서 형사고발해라 하여 학부모들을 또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해결 지시하고 가위교사 격리 피해자 보호 조치 전혀 없이 학생들은 여름방학 맞았습니다. 서울 평등학부모회에서 2차 성명서를 냈습니다. 인권센터에 신고한 지 한 달 동안 고작 한 일이라곤 달랑 학교장에게 권고문을 발송한 것이 다죠. 가위교사 처벌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가서 형사고발하라 하다니 이 사람들 제 정신들인가요? 학교라는 사회는 문화적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부대끼면 살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형사고발은 이에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이 불가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인권센터가 형사고발을 권고하다니 미쳤어요. 뭐 이따가 다 있나? 2차 성명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학생인권교육센터 가해교사 인사 조치하고 싶으면 형사고발하라. 학생들에게 미친년, 사이코패스연대, 시학년, 지랄, 병신, 바보, 아가리닥쳐, 개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A중학교 교사의 문제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긴급구제 요청하러 간 사람들에게 되돌아온 말은 인권센터의 최종 권한은 시정조치를 담은 권고문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가해교사를 학생들과 긴급분리조치하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가서 형사고발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는 당장 해결해 줄 것이 없으니 피해자들이 직접 가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진술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권고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존재 이유는 긴급한 학생인권구제 사안이 있을 때 학교를 잘 알고 학교장과 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 산화기구에 가서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지시하여 가해교사를 직위해제 등으로 격려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형사고발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와대 신문고, 국가인권위 등의 진정을 내면 조사할 내용이 교육청과 학교로 다시 내려오는 구조 등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내 학생들의 학라인으로 인권센터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찾아간 인권센터가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사건 접수한 달 아무 조치 없이 여름방학마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 서울교육청 인권센터는 전수조사는커녕 가해교사격리, 피해학생보호 등의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7월 17일 언론들은 일제히 학교장과 가해교사에 대한 권고를 통해 서면 경고를 하겠다는 인권센터의 조치를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황사고발을 하지 않았으니 인권센터는 대강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앞으로 조심해 하는 서면 경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피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센터가 가해 교사의 편을 들어주고 이 사건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센터가 학교와 교사에 비하여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 학생 중심주의를 따르지 않고 가해 교사의 말만 듣고 구두 경고에 그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인권센터에 실망한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 절망감 호소. 언론 보도로 인권센터에 조치를 전해들은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무서움에 떨며 진술한 내용이 학교와 교육청에 수용되지도 않고 가해 교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등 학교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였다. 아무런 조치 없이 여름방학을 맡게 된 학생들은 교육청에 대한 절망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감으로 우울한 방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는 사회가 해 교사는 교감으로 승진하여 다른 학교를 가고 이 모든 것을 지도할 교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미투에 인권센터는 위드유로 답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들의 미투 외침을 집밥고 가해 교사에게 위드유를 해준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언어폭력 등을 한 막말 가해 교사는 2016년 해당 학교로 부임하였고 그때부터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이 교사가 근무했던 전임 학교에서도 이런 행태를 하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비단 A중학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근무한 학교들의 학생들도 피해를 보았다면 무려 10여 년 넘게 한 교사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것이다. 내신 성적과 학생 생활에 관한 평가권과 진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맞서 교사의 잘못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인권센터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피해 학생들에게 공감하지 않고 가해 교사에게 더 원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인권센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피해 학생들을 용기 있는 미투에 우리 학부모가 위드유로 답하고자 한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어제 7월 17일자 성명에 이어 제자 아래와 같이 제자 요구한다. 1. A중학교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직시 격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한 달려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4. 앞으로의 이중학교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학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학생들의 치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장을 임명해야 한다. 6.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고 자치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7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지금까지 까라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